민입니다. 그 딜리트라는 노래를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께서 김경호님의 딜리트라는 노래 불러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부른 적은 있긴 하지만 이게 두 번째 영상이 되는데 사실 이거 부르기 전에 한 번 불렀어요. 근데 후반에 완전 망가져서 그 망가진 영상도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. 이번엔 잘 불러야 하는데 아 큰일 났다. 호흡을 자꾸 놓치니까. 아 지친다 지쳐. 원래 김상민님의 U 부르려고 했는데 이거 못 불러. 가자. 음이 너무 높은 음이 계속 나와.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. 무심코 그냥 지나는 말로 저거 맘에 든다고 한마디 하면 나 몰래 눈여겨보았다가 며칠 뒤에 말없이 내밀던 그대 그의 내 생일 이렇게도 소중한 사랑 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님께 선물한 그대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영원히 내 삶에 사랑이란 그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도 잔인하게 정해지는 지 우리를 자꾸 갈라놓으라고만 해 그 사랑이 아니니 역시 버리라고 와 이거 이번에도 잘 안됐는데요. 너무 어렵다. 아 어떡하냐. 죄송합니다. 2절 못할 것 같아. 너무 웃어요. 1절 못할 것 같아. 2절 못할 것 같아. 3절 못할 것 같아. 내일이면 난 그 예쁨에 그대를 안겨 드려야만 해 내가 준비한 제일 귀한 결혼 선물로 하얀 드레스 안에 곱게 포장도에서 그 사람에게로 사랑이란 그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도 슬피끼만 흘러가는지 원한 건 그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왜 안되는지 저 하늘이 저 하늘이 꽃이 깨인 나보다 클까 그래도 더 날 것 같아서 그랬나봐 아 이것도 망했다. 두 번 불렀는데 땀나는 거 보이세요? 아 망했다. 너무 어렵다. 어떡하지? 오늘 두 번 부른 거 영상 어떤 게 낫나? 들어봐야겠다. 손 저렴 아 손 저렴 와 진짜 이거 호흡 아 아 오늘 조금 힘드시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제가 이 노래를 제대로 완창하진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아 일단 또 부르긴 힘드니까 일단 두 번 두 번 불렀잖아요. 그 중에서 그나마 나온 거 올리겠습니다 두 개 다 올리긴 좀 그렇고 아 후반에 완전 망가졌네 이렇게도 자니 이렇게도 슬프게만 흘러 아 이렇게 나 아 연구계 쪽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이렇게도 슬프게만 흘러가는지 흘러가는지 원한건 아 이렇게 그냥 조금 천박한 느낌으로 착 그냥 척척 위로 아 근데 이게 안 됐어 뜻대로 지금 따로따로 하니까 소리가 나오는 건데 아 너무 아쉽네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일단은 오늘 그냥 올리고 다음에 좀 더 음 상태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또 잘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키빈이었습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